김천구 학생들 김천구 송설브라더스 팀입니다 1학년 때부터 같은 토론부에서 활동했던 만큼 토론 준비도 척하면 척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절친들입니다 이번에 보여줄 토론도 기대해볼만 하겠죠? 자 우리 브라더 이번에도 잘할 수 있지? 당연하지 송설브라더스 아이가 김천구! 징크 징크 송설브라더스 김천구! 여기도 없다 돌이차 어떻게 해야 김천구를 이길 수 있는 거지? 아직도 모르는가 김천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 I have a noled I have a zeesk are 송설브라더스 파이팅 전국 최강의 독서토론부 김천고등학교 송설고등학교 중결선을 넘어 왕중왕까지 화이팅! 김천에 김천구가 있다면 경주엔 경주고가 있다. 남고 대 남고 김천구와 불꽃 튀는 토론 대결을 보여줄 경주고등학교입니다. 처음부터 기선제압, 교내 토론 대회 대상팀들의 역대급 만남 경주고 수베이트 팀입니다. 선후배의 벽을 넘어 토론으로 뭉친 사나이들. 토론만 하면 찰떡궁합 자랑하며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연습도 실전처럼 진지하게 이어갔는데 이름 그대로 우수한 토론 보여줄 수베이트 팀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경주에 자랑 경주고, 경주고에 자랑 수베이트. 꼭 이기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최성아! 믿는다! 김천구! 수상해져! 수베이트! 화이팅! 수베이트! 수베이트! 김천고 박사의 예고 우승에 우승에! 수베이트! 화이팅! 이 세 가지를 모두 맞춘 경주 고등학교의 수베이트.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경주고 수베이트! 하자하자! 화이팅! 워! 워! 오! 워!